안녕하세요. 주식 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탁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제 채널에 헬릭스미스 사측과 주주 간의 갈등, 분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많아서 그에 대한 내용, 정리와 제 생각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즘에 증시의 변동성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때문에 엄청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금리에 대한 인식이 인플레 오고 주식에 대해 안 좋다 였다가 경기회복의 증거로 해석되기도 하고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 이럴 때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답입니다. 좀 있으면 방향성이 나올 듯 합니다. 사실 이런 장애에 불안하시면 물량을 줄이시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건 각자의 그릇에 맞게 가면 됩니다. 저는 그냥 홀딩하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 앞으로 흐름이 좋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곧 있으면 미국에 또다시 부양책이 펼쳐지고 백신에 의해서 코로나가 줄어들게 되고 경기가 회복되는 내용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금리를 올릴 것 같다, 아니다 이런 이슈는 많겠지만 근데 금리 올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현재까지 저금리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들이 대출되어 있어서 조금이라도 올리는 게 국가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처를 늘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 앵간하면 못 올릴 겁니다. 올리더라도 최선 올해는 넘어가고 올릴 겁니다. 여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알고 있는 지식으로 꼭 생각을 해보시고 그 생각을 근거로 잘 대응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헬릭 스미스 주주와의 분양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고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정리는 여러 기사를 읽어봤는데 이 기사가 제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쭉 봐봅시다. 일단 보기 앞서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주주 편에서 정리를 할지 아니면 제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정리를 할지 참고 저도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작지만 저도 현재 헬릭 스미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봐봅시다. 갈등의 불씨 대표 빠진 유상증자. 여기부터 시작이죠. 정리를 쭉 해드리면 첫 번째, 사측 19년 8월 유증하면서 2년간 유상증자 하지 않겠다. 두 번째, 하지만 위험펀드 문제로 20년 9월 유증 시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 여기서 대표 본인은 유증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면 대표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대표자로서 무책임한 부분에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또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이 부분, 네 번째, 주주들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있다. 이거입니다. 한 개인 투자자가 이제 두 차례, 보시면 한 개인 투자자가 두 차례 회사 방문했고 출입을 봉쇄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또 헬릭 스미스 관계자가 쭉 내려보시면 지난 2월 3일부터 일주일 가량 소액 주주분들의 궁금증 및 문의사항을 받았고 관련해 답변 준비 중에 있고 사측의 비대위의 사업 방문을 거부한 것에 대한 사실 유무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각자의 주장이 있어서 어느 게 맞는지는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둘 중 하나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제 채널에 헬릭 스미스 주주 카페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장문의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요약해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 때문에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물고 여기 보시면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물고 유능한 임상 및 금융 전문가로 전문 경영진 구성해서 소액 주주들이 원하는 헬릭 스미스를 만들자. 이런 내용입니다. 보통 이런 홍보, 홍보성 댓글들은 지우는데 이 댓글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고 본인이 판단하고 주주 카페 말대로 함께 도울 거면 돕고 지켜보겠다 하면 지켜보시라고 안 지우고 놔뒀습니다. 이제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봐도 헬릭 스미스 대표 움직임이 도의적으로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개인 주주들 모임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사측은 전문가들을 고용한 아주 프로이고 어떻게 회피할지 다 정해놓고 움직이는 겁니다. 반대로 개인 주주들 모임은 현재는 단단하게 밀집해 있지만 거기에 아주 작은 돌만 던져도 균열이 발생하는 유리 같은 모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런 식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 없이 혹은 지난번처럼 2년 내에 유증하지 않겠다. 그 말처럼 본질적인 개선 없이 거칠해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움직임은 아무 소용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당연히 진행해야 하고 시스템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단지 대표만 바꾼다고 해서 경영진과 바꾼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바뀐 대표랑 경영진이 도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욕심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러니 시스템적으로 도의적인 나쁜 행태나 법적인 나쁜 행태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까요? 제 생각에는 제가 저 주주 카페의 대표면 정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봐왔습니다. 뭐를? 신라젠, 헬릭스미스, HLB 등등 여러 문제 있는 제약회사들의 움직임을 그러니 국민적 시각에서 그런 점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동의와 합의점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현재는 헬릭스미스 상황은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미 그런 걸 다 알아보고 움직였을 거니까요. 법적으로 책임은 있어도 아마 벌금 이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도의적 책임만 물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건 연기만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현재는 이런 구조라서 개미들만 손해를 다 입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주주의 권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력하게 처벌한 법을 만들던지 유상증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오너가 더욱더 큰 책임을 물게끔 하는 법을 만들던지 해야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덜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너무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딱히 관심이 없거나 반대쪽을 고려하면 쉽게 진행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세상 대다수가 각자의 이득 내에서 행동을 하고 자기에게 이득이 없는 일은 대부분 꺼려하기 때문이죠. 여튼 세상 돌아가는 거 할 얘기는 많지만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제 주식하는 입장에서 이런 사회의 구조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간단합니다. 현재는 이런 리스크가 늘 깔려있다는 걸 인지하고 한 종목엔 절대로 몰빵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회의 구조인데 일반 개미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 때문입니다.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는 기사를 통해서밖에 확인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요즘 기사들은 쓰레기밖에 없는 거 아예 팩트 없이 카다라만으로도 구성된 기사도 있고 복붙한 기사들도 천지고 팩트체크를 하지 않고 조회수만 늘린 내용 올려놓고 죄송하다 한마디만 하면 끝인 그런 기사들이 널려 있습니다. 물론 잘 돼 있는 기사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극소수입니다. 이런 게 다 개미들의 정보 습득의 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내용이 사실 유무 파악도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스에 혹은 지인을 통해서 들은 사실 유무 파악도 힘든 정보 하나 가지고 자신의 돈을 몰빵하는 게 제 상식선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웃긴 게 이걸 아는 사람도 몰빵을 합니다. 왜냐? 분산하면 답답하거든요. 아 내가 여기 몰빵했다면 엄청 벌었을 건데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제발 몰빵을 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돈으로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앞서 말씀드린 헬릭스미스 분쟁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 한번 봐봅시다. 일단 헬릭스미스 경영진이 바뀌든 안 바뀌든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본 헬릭스미스 주가의 역량은 임상이 성공할까? 이게 문제입니다. 본질이고 헬릭스미스 경영진 교체가 왜 크게 상관이 없는지를 알아보려면 두 가지 케이스 쪼개서 보시면 됩니다. 교체된다랑 교체 안된다. 첫 번째 교체된다. 교체되면 좋은 방향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이 오를 거고 주가에는 좋은 방향으로 역량을 미칠 겁니다. 이건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교체가 안된다. 이 부분은 현체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교체가 안된다 하더라도 사측은 무조건 주주들의 원성을 줄여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임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 혹은 현재 회사가 잘 돌아간다.